제 1회 경기도관공보제 제 1회 경기도관공보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 그래 결심했어 안녕 그냥 갈게요 광고 홍보제 나갈라 어떨 것 같아요? 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이라고 적혀 있는데 상당히 잘 그리셨네 상당히 잘 그리셨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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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바꾸는 경기도 광고 홍보제 플레이 아이디어 경기도민 여러분의 통통 튀는 생각들을 보여주세요 경기도민 여러분의 통통 튀는 생각들을 보여주세요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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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